자, 여러분들 재도전 개인기 타임 갖겠습니다. 자, 하미 씨! 네, 해보겠습니다. 보여줘! 꺾어버려. 혹시 이런 것도 되나요? 오! 천천히 천천히! 오! 잠시만요! 다시 돌아와요. 우와! 인정! 반대쪽도 돼요? 네. 오! 좋아 좋아. 오! 우와! 그, 이것도 보여줘요. 아, 이것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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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재도전 개인기 타임 갖겠습니다. 자, 하미 씨! 네, 해보겠습니다. 보여줘! 꺾어버려. 혹시 이런 것도 되나요? 오! 자, 자, 오!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오! 오! 다시 돌아와요. 우와! 인정! 반대쪽도 돼요? 네. 오! 오! 이거, 이것도 보여줘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것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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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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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네. 저는, 재도전 하겠습니다. 굴 땡, 매운 볶음면! 짜파게땡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고요. 오! 어떻게, 짜파게땡도 같이? 어? 어? 되나요? 대신 같이 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제시어로 할 거예요. 맞아요. 오! 형, 기대돼! 올리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자, 좀 안 했던 거 뭐였죠? 속담. 속담 오케이. 발 없는 말이 아프다. 그치? 속담이 저희가 그전까지 너무 쉬워서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는 앞부분을 얘기하면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뒷부분을 얘기하면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 진짜요? 예예. 살짝 바꿔봤습니다. 삐리리리리리 중간은 간다. 뭐 하면 중간은 갈까요? 중간은 간다. 뭐 하면 중간은 갈까요? 야, 이거 가만히 있어. 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 중점! 아싸, 감사합니다. 아싸. 오, 잘하네. 혹시 아까 그 축구공으로 저희 축구 실력을 한 번 입시해봅시다. 축구공, 축구공 주세요. 혹시 트래핑? 네, 혹시 그 개수를 정해주시면 제가 한 번 그 개수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2000개요. 네? 네? 가능하지! 20개, 20개. 20개 가능해요? 오오. 여기 왔습니다. 자, 준비! 20개? 잠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시작! 시작! 액션! 하나, 둘, 셋, 넷.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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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이야? 원래 잘하잖아. 원래 안 그랬잖아. 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열 개로 조여줄게, 감사합니다.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못 탈 거 같은데? 열 개, 열 개 안 탈 거 같은데?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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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어, 예. 자, 리온 씨. 리온 씨 나왔습니다, 리온 씨. 우리나라랑 남미 축구의 다른 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런 거 재밌죠? 자, 비교입니다, 비교. 자, 한국부터 한국. 자, 한국. 어,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 아, 한국 저렇게 해요, 한국 저렇게 해요. 생각보다 한국은 공이랑 상관없다. 공이랑 상관이 없어. 한국은 이제 상체 가만히 있어야 해요. 상체. 아, 아, 아이솔레이션이 확실해야 되는구나. 아, 네. 아, 네. 자, 남미 가볼게요. 네. 오, 맞아, 맞아. 온 몸으로, 온 몸으로. 술 한잔 한 거 같은데? 성공! 자, 과자 고를게요. 자, 뺏겼기 때문에 육개 땡 하고 싶어요. 육개 땡! 이게 수영하고 머무는 그렇게 맛있는 거. 그렇게 맛있어. 어떻게 하나 더 해서 지정해? 만두. 만두. 아, 만두까지요. 아, 만두. 아, 만두까지. 그럼 난센스. 난센스 한 번 갈까요? 넌센스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바꿔요? 네, 바꿔주시면 정말. 아, 뭐가 자신 있어요? 저요? 그거 하겠습니다, 그. 네. 초성? 초성? 넌센스 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손님이 뜸하면 돈 버는 의사는? 어? 의사인데 손님이 뜸하면 돈을 벌어요? 어, 이거 어렵다. 어? 하나. 그 뜸이 어떻게 뜸이죠? 하나. 둘. 둘. 허니 의사. 어, 방금 거의 답을 얘기했어요. 자, 다시. 다시 번 해. 자, 하나. 아, 그. 잠시만요. 제가 배가 아파서 잠시만요. 예. 멤버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정답은? 한 의사. 정답! 오, 누가 맞췄어? 근데 원래 이걸 예상했는데 왜 한 의사지? 왜 한 의사예요? 뜸을 떠서? 그렇죠. 손님이 뜸하면. 손님이 뜸을 뜨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뜸 뭔지 알아요? 네. 그 뜸 뜨다, 한 의사.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들어갔어요? 네. 어쩔 때는 얻었어. 맞춘 거에 의미를 두자. 찾았어요. … 팝팝팝팝팝 Get your body down and low Get your body down and low Get your body down and low 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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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